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. 공제 가입 뿐만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진주동 부세마을금고입니다. 오늘은 회원님께 사고 후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공제 보상금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방법이 나뉘는데요. 공제금이 100만원 초과 시 청구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공제금이 100만원 초과 시에는 청구 접수만 가능합니다. 전국 새마을금고 어디서든 가능하니까 가까운 금고에 방문하시면 되겠죠? 다음으로 공제금 100만원 이하 시 청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공제금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를 가입했던 금고의 비대면으로 접수가 가능하십니다. 우편과 팩스를 통한 접수 방법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십니다. 그렇다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사고 후 공제 보상 청구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? 기본적으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이 필요하며 청구 시 공제 수입자 신분증이 요구됩니다. 입원을 하신 경우 실하면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. 만약 수술을 하셨다면 필요한 서류는 당연히 수술 확인서가 필요하겠죠? 공제 보상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점 꼭 기억해 주세요. 회원님께서 안정된 경제 생활을 명의하실 수 있도록 진주동부 새마을금고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공제 보상 서비스 1등 금고 진주동부 새마을금고 또 다른 공제 애프터 서비스 관련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